The thing was without a mixture of all. 그 장면은 경외감이, 경외감이 섞임이죠. 그것이 없지는 않았다. 이런 경외감, such as must always invest the spectacle of guilt and shame in a fellow creature. 동료 인간에게서 죄와 수치를 보는 장면에 언제나 invest, 쌓여있기 마련인. 인데스는 덥다, 싸다, 둘러싸다 이런 말이고요. 동료 인간을 보고서 그거를 희희낙낙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동료 인간에게서 죄와 수치를 본다고 하는 것이 나와의 무관함이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단서나 흔적이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 그런 것을 보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조롱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뭔가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 얘기를 호소는 하는 겁니다. 근데 늘 이런 경외감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Before society shall have grown corrupt enough to smile instead of shuddering at it. It는 동료 인간에게서 죄와 수치를 발견한 그 장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기보다는 Shudder at 쇠도 걸리고요. Smile at 쇠도 걸립니다. 몸소리 치기보다는 웃을 만큼 충분히 자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러기 쉬운 이란 말이니까 자회가 이걸 조롱거리로 삼을 정도면 꽤 타락했다고 이제 호소는 보는 듯 싶습니다. 맥락은 읽어가면서 조금 무슨 얘기인지 짐작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The witness of Hesterprin's disgrace had not yet passed beyond the simplicity. Hesterprin의 치욕, 수치를 목격하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이들의 소박함, 단순 소박함을 넘어선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단순히 조롱거리로 삼기보다는 뭔가 거기에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게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Had they worst done enough to look upon all this?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바라볼 만큼 충분히 엄격했다.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이에 끼인 걸 먼저 보면요. Had that been the sentence? 만약에 그것이 판결이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형이라는 판결이 내었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죽음을 뭐 없이 바라볼 정도로 without a murmur at its severity 그 엄혹함에 불만스럽게 중얼거림 없이 바라볼 만큼 그냥 수긍한다는 거죠. 그럴 만큼 엄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had none of the heartlessness of another social state 그러나 이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회의 상태 another social state 다른 사회의 상태가 갖고 있는 그 heartlessness, 무정함은 갖고 있지 않았다. 비교하고 있는 다른 사회는 which would find only a theme for just in an exhibition like the present 지금과 같은 엑시비션 전시에서 조롱의 주제만을 발견하는 그런 상태 이건 뭐 요즘에 우리 시대하고도 조금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짚고봤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짚고 조롱하고 막 대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비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Even had there been a disposition to turn the matter into ridicule 심지어 turn the matter 이 문제를 조롱으로 만드는 disposition 경향이, 기질이 있었다고 해도 It must have been repressed and overpowered by the solemn presence of man 그 경향은, disposition은 억제되고 또 제압, overpowered 제압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엄숙한 존재들 사람들의 존재 No less dignified than Than 이하보다도 이하 못지않게 위험이 있는 No less than 하면 뭐 못지않게 이런 말이죠 The governor, 총독이라든지 And several of his counselors 그의 참사관들 카운슬러는 고문이나 참사관을 가리키고요 그 여러 사람들 다시금 높으신 양반들입니다 이런 사람, 못지않은 권위를 지닌 사람들의 엄숙한 존재에 의해서 억제되거나 이 조롱하려는 경향이 억제되거나 제압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또 이제 더 나열하고 있죠 저집 반사라든지 General 장군이라든지 And the ministers of the town 이 타운의 목사들이라든지 All of whom 이들 모두는 Sat or stood in a balcony 발코니에 앉아있거나 서있었다 Of the meeting house 그 교회당에 Looking down upon the platform 그 처형대를 내려다보면서